이날은 국물이 더 맛있어 이 국물 하나 먹어봐 국물이 더 맛있어 국물이 더 맛있어 닭칼 여기다 빨리 갖다줘 나 국물 먹고 싶어 닭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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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진 윙 simulation 닭칼 그리고 두눈 와 맞았네요 꼬바이 뭐야 뭐야 어? 계단 쪽으로 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어?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잠깐만 주로 어디까지 있는가 재밌다 가자 가자 이거 안되겠다 부대찌기로 가야 돼 여기 안 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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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어서 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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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 한번 봐봐 고맙다 고맙다 중국인 여러분 heart 아 아 아 아 와 아 개좋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어이 좁아 좁아 좁아요 무서워요 뭐 무서워요 뭐 오케이 어 한번 더 내려가야 돼요 어 어 어 어 오 우 아 으 으 으 으 네 10만원 오늘은 10만원 썼죠? 네 여기 10만원 ốc kleam 알겠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